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표 보는 것부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오늘 많은 힌트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양대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오면 사회자가 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조용히 한번 경청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과찬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있을까요? 우리가 재무제표 하면 누구나 상당히 어려워하죠. 숫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숫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랄려서 재무제표를 아주 보기 싫게 되는 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되는 그 이익수치만 믿고, 그것이 실적의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익수치 말고 꼭 집어서 봐야 될 그러한 재무제표 항목, 그거를 몇 개를 정확히 주시하시면, 오늘 말씀드릴 테슬라 등의 주식들의 어떤 급등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테슬라도 찾을 수 있었었나 보네요. 테슬라가 저희 3%대 9월 15일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과 같은 어떤 실적 분석이 있었고, 그 이후에 700대의 어떤 주가가 첨부를 넘어서는 3Q 발표의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일치해서, 그러한 주가 상승의 어떤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못 샀는데, 강의를 좀 빨리 들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목을 보시면 매우 빈번한 턴 어라운드 스토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XX사의 2016년, 17년 이익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보시다시피 상승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은 잘 보시면 139억 원의 적자에서 206억 원의 흑자로 약 346억 원이 증가하면서 턴 어라운드에 대성공을 합니다. 이럴 때 이 이익 지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 투자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익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익 지표와 병행해서 현금 흐름 지표가 어떠한가를 꼭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것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의 수치를 한번 볼까요? 영업 현금 흐름을. 2016년에 약 168억 원의 적자가 보이죠. 그런데 2017년에는 350억에 가까운 영업 현금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영업 현금은 오히려 107%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이익은 턴 어라운드에 크게 성공했는데, 영업 현금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영업 활동의 이익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지표에 진짜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익이 플러스인데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테마주나 재무적으로 우량치 못한 기업들이 손실이 자꾸 발생하면 상장 폐지 내지는 관리 종목 그 사전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이 여기 보시면 재고 자산. 화면 한번 보시면 재고 자산이 2016년에 300억 정도였는데, 2017년에 600억에 가까운 정도로 증가합니다. 재고 자산이 창고에 쌓이는 것만으로, 300억 정도가 쌓이는 것만으로 그만큼의 매출 원가는 자동으로 줍니다. 복잡한 생각하실 거 없이 그만큼의 이익이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 산식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300억의 재고 자산이 늘어난 만큼 이익도 그거에 상응하는 증가를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가하죠.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재무제표에 분식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사실은 분식까지는 아니고 얼마든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회계 정책에 따라 기업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회계 처리가 가능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하는데 똑같은 원리고 들어오는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을 차감하는 그러한 이익 개념은 같은데 영업현금은 실질적으로 현금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현금 기준으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뺀 거니까 속일 수가 없죠. 실제로 영업이익이 잡히긴 잡혔는데 재고 빼고 이거 빼고 하고 보니까 실제로는 회사가 마이너스더라. 그렇죠. 그걸 보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보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봐야 한다. 재무제표만 보고 깜빡 속을 수 있다. 제가 3%의 지난 TV에서 많이 보여드린 것은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은 장기적 주가에는 보다 더 이익 지표보다 유효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지표고요. 현금 흐름 지표. 재무제표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만 보고 말았는데 반드시 현금 흐름 흐름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오늘 어떻게 그것을 봐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그 이익 발표, XX화기 이익 발표를 화면에 한번 보시죠. 2017년 실적 발표를 2018년 5일 날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하죠. 이 얘기는 현금 흐름의 적자 상황을 장기적 주가는 반드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실적. 시장은 이미 눈치를 채고 오히려 좋은 게 아니다. 센프라이즈가 아니다 하고 내리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실적 보고 실적과 주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영업이익 나면 우리 회사 왜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못 올라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 지표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러한 지표에 몇 가지가 분명히 더 있고 그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다른 기회. 다음 시간에도 광고는 벌써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테슬라 또 AMD 실적을 봐야 하니까 간단하게 차이가 이 정도만 있다. 이런 게 있다. 단기 순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 현금 흐름과 조종 항목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 항목들을 잘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 주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재고 자산 관련해서도 이러한 조종 항목이 보이시죠. 이렇게 있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만으로도 저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사실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현금 흐름으로는 왠지 그냥 단순하게는 영업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말 같은데 저렇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요소들의 항목을 추시할 때 잘 보시면 주가의 진짜 주가의 비밀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기업도 가져다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급하니까 테슬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턴어라운드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잠깐 짓고 3분기 실적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죠. 2019년 3분기 그러니까 10월 아마 26일경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저때 50불이었네요. 네, 50불 정도에서 500불까지 그냥 치달았죠. 그리고 연말에 900대까지 갔죠. 제가 150불 정도에 봤었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시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잘 보시면 아주 쉬운 시점이었죠. 영업이익이 2019년 2분기에 마이너스 0.5억불 그러니까 5천만 불의 적자에서 2억 6천만 불의 흑자로 턴어라운드한 시점이죠. 아, 이제 테슬라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아마도 시장은 급반응을 한 것인데 그 내막을 보시면 이미 2019년 2분기의 영업현금은 큰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3분기에 이러한 진실적이 유지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미 1분기 전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전에 영업현금 흐르를 봤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치를 좀 빨리 칠 수 있었겠네요. 네,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 확실한 거구나. 장부상의 이익보다 선행해서 영업의 상황을 분명히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만 알았어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저 영업현금 흐름을 좀 같이 보면 비교해서 보면 뭐가 좀 보이긴 하겠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 영업현금으로 이렇게 놓고. 네, 미국 실적은 미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때는 그 실적 발표와 동시에 현금 흐름 정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같이 발표를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를 해도 지금과 같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항목들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 9월 15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거 얼마 전이네요. 네, 네. 7월 26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9월 달에 제가 잠깐 한번 분석했는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13억 불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약 5억 불에서 거의 171억 1%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건 전기 대비 30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가 뭐냐, 이러한 영업이익의 상승만 있었느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 지표를 화면에서와 같이 확인을 해야죠. 현금 흐름 동안 견조의 3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은 이것은 분명히 장사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교수님 보니까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1분기로는 현금 흐름이 오히려 영업이익은 잠시만 표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한데 575와 493, 현금 흐름은 오히려 3000에서 1600으로 떨어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네요. 네, 영업이익이 꾸준히 오르다가 그 1Q부터 빠졌고, 의미선 크게 안 빠졌지만 거기에 비해서 현금 흐름은 크게 빠졌죠. 네, 오히려 현금 흐름이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시그널이 안 좋은데 그 말씀 잘 주셨습니다. 1Q의 인여 현금 흐름이라고 영업 현금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투자에서 유무용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을 뺀 그 금액이 인여 현금인데요. 이것이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투자를 염두에 둔 인여 현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이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인여금이 적자를 보여줌으로써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1분기 때 그랬었는데, 2분기에는 오히려... 그러면서 테슬라가 700불, 1000불 갔다 왔죠? 네, 이때부터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좋다라는 결론이었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장 마감하고, 3분기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샀어도 주가는 1200불까지 급등하는, 지금은 1110불 정도 하고 있는데 급등을 향유할 수가 있죠. 이러한 배경을 보시면 영업이기 EQ에 이어서 3Q가 54%, 분기별로 54%의 증가는 상당히 큰 증가입니다. 그럼요. 1년도 아니고 분기지 않습니까? 1년만 해도 큰 수치인데, 분기별로 54%, 전기 대비는 어떨까요? 154%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3Q 대비는 154%.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영업활동을 한번 표해 보시면, 2,124억의 21억불의 영업 현금 흐름이 31억불로 약 50%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영업이익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실질상의 실적이다. 저 영업이라고 써 있는 게 실제로 회사로 들어온 현금이다. 그리고 인여 현금은 또한 또 급증하는, 2배를 넘는 급증을 보여주고 있죠. 미래적인 장기적인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둔 인여 현금 흐름의 힘, 이것 또한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무제표가 저렇게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동시에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그렇게 좀 주가도 같이 반응을 좀 세게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포장되거나 위장될 수 없는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권리에서 조정해서 영업이익만 높게 나온 게 아니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미리 알았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폭발적인 실적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여전히 많이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AMD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연별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AMD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5년, 16년에 보시면 적자입니다. 3억 8천만 불의 적자를 2016년까지 기록하는데요. 2011년 이후에 계속된 적자입니다. 그렇죠. AMD가 옛날에는 사실 망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회사 같은데. 물론 리사수 CEO가 되고 나서 2018년에 진짜 실적이 가시되고 있는데요. 턴어어라운드를 2017년에 성공을 하고 2018, 2019년에 실적이 가시되면서 특히 보여준 실적은 2020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13.6억 불입니다. 전년 대비 117%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상승은 2021년 9월, 지금 12월이 아닌 9월 실적까지 포함시키면 이때는 24억 불을 기록하면서 역시 전년도 대비 78%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치면 2배 가겠는데요. 연말 추정 금액은 영업이익이 36억 불이니까 이걸 치면 전년도 대비 164%의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2021년 9월까지 영업 현금을 보시면 27억 불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억 불 대비 약 2.7배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업이익의 실적의 의미에 보면 충분히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이렇게 유입되고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으로 봤을 때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게 잉여 현금으로 봤을 때 2019년 언저리고 그때부터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오른편에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도 이런 실적에 병행해서 2020년에 100% 그리고 올해, 올해는 7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으로 잉여 현금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3배 가깝게 성장을 하고, 3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성장이니까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더 들어간다. 그러면 분기 실적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Q 실적을 발표했죠. 그게 9.4억 불입니다. 전 분기가 8.3억 불, 그래서 약 14.1%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전년도 같은 동일 분기에 비교해 보면 111%. 이게 전기가 아니라 전년도 동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됐는데 이게 분기별로 14 또는 전 분기인 EQ 때는 한 25% 정도 이렇게 꾸님 없이 20% 내지는 15% 정도의 어떤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죠. 자, 한번 보시면 영업평금의 추위가 어떤가. 이게 작년도에 분기별이 영업평금이 300대가 최애 어떤 상이었는데 1Q부터 올해 2Q, 3Q에 걸쳐서 800대를 이미 넘고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같은 분기에 각각의 분기에서 한 3배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러한 3분기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는 어땠을까요? 실적 발표 위에 이거는 확실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6일에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120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160대에 가까이 선전을 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것이 진실적이다면 시장은, 집단지성은 주가에 반드시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 성장주는 이러한 현금으로의 힘에 바탕해서 분명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현금으로 보면 장기적 성장주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수님, 저 위에 화살표 3개를 해주셨는데 더 상승, 횡보, 하락.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저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4분기 실적 발표해서 2020년, 한번 전에 화면 보시면 2021년 실적이 마감되면 2021년 초에 2021년 실적에 대해서 총계가 발표가 되죠. 그 이후에 이러한 지금 영업이익의 상승, 분기별 상승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업 현금의 힘이 분명히 보태진다면 이 상승의 힘은 여전히 어떤 실적 성장의 힘은 관성상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영업이익이지만 현금 흐름의 증가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느냐를 주의깊게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관점이고 연도별로도 꾸준히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장기 상승주의의 어떤 흐름을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금 흐름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에서 뭐 좀 둔화되거나 조금 빠지거나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 시그널이겠네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의 상승력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영업 현금이면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좀 줄었다, 아니다의 의미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한 영업 현금이 상승하고 있는 정도라면 영업이익을 충분히 보완하는 의미로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영업이익이 충분히 올랐는데 영업 현금은 반대로 엄청나게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시그널이 좋지 않죠. 그런 재고를 쌓아둔다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조금만 좋게 마사지를 해놓은 결과일 수도 있겠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장기 상승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수치적으로 맞춰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장표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단 한 가지만 영업 현금을 꼭 우선적으로 이제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외에 몇 가지 또 중요한 항목들이 진짜 실적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네. 앞자라도 아닙니다. 몇 개 많이 남아 계시다는 거죠? 네. 그 항목들을 좀 더 예의주시의 항목들이 더 있다라는 사실은 먼저 아시는데 영업 현금과 인여 현금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중앙대 교회에 왔고 양대천 교수님 다시 한 번 모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재무제표 힌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도 지금 주시는 줄 알고 급히 시간을 늘려서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신나고 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재무제표 보는 법 영업 이익만 보시지 말고 실제 현금 흐름을 같이 살펴본다면 영업 현금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 우리가 항상 찾고 싶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을 가장 쉽게 발견하는 법은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아지는 현금이 계속 영업이 잘 되는 회사죠. 그리고 동일하게 잘 보는 회사를 찾는 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광고 보시고 저희 부사장님이 미국 주식을 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 마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있습니다. 손길용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손길용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